저희가 다음 연습생부터 모시고 왔거든요. 유아 씨, 유아 씨 모셔봐라. 유아 춤은 워낙 춤을 잘 춰죠. 잘 춰죠, 예. 자, 처음에 골반을 왼발 밟으면서 골반을 빼줬다가. 오우. 잘 가르치시네. 오른쪽 스텝을 밟으면서 어깨를 사용해서 손을 올리세요. 그 다음에 웨이브 두 번. 잘 떠나온다. 왜 이렇게 저래. 내 얼굴이야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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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